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참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이전에 살펴봤던 복제가 왜 복제인지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참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죠. 어디가 바뀌었냐면 자, 이전 시간에는 바로 runValue라고 하는 부분만 있었는데요. runReference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이 추가가 됐고요. runReference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 A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A는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이 A입니다. 즉, A라는 클래스는 어, ID값이라는 음 인스턴스 변수가 있고요.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A를 생성할 때 A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어, 생성자의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가 그 인스턴스의 ID값을 세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를 자 변수 A는 데이터 타입이 A이고요. 거기에 new를 해서 1이라는 값을 전달해서 어, A 안에는 클래스 A에 인스턴스가 저장이 되는데 그 인스턴스의 내부적인 아이디값 1은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돼서 이 아이디값은 1이 되어 있는 상태인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B라고 하는 변수를 또 정의했는데요. 변수 B의 데이터 타입은 A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 B는 A이다. 라고 이렇게 활당을 했어요.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어, 기본 데이터 타입인 인트를 담을 수 있는 변수 A가 있고 그리고 변수 B가 있을 때 A는 B다. 라고 했을 때와 자,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A라고 하는 그 클래스 를 인스턴스와 한 인스턴스를 를 담을 수 있는 변수죠. 어휴, 말이 꼬이네요. 자, 여기에 변수 A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변수 B에 아이디값을 E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즉, 변수 B에는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클래스 A에 인스턴스가 담겨있는데 그 인스턴스의 아이디값을 E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아웃프린트 LN 런 레퍼런스에서 변수 A에 담겨있는 인스턴스의 아이디값을 체크했을 때 그 값이 E가 될까요? 1이 될까요? 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살펴보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는 런 런 아이고 런 레퍼런스는 E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결과가 E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변수 B에다가 A를 대입했는데 변수 B에 담겨있는 인스턴스의 아이디값을 E로 바꿨더니 변수 A에 담겨있는 인스턴스의 아이디값도 E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기본 데이터 타입 을 담을 수 있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과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닌 new를 통해서 만드는 데이터 타입 이 담겨있는 변수 A 는 서로 다르게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있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 담겨있는 이 A를 이 B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변수 B 안에서 복제가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변수 A를 담을 수 있는 아니죠 인트를 담을 수 있는 변수 A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 인트 안에는 1이라고 하는 정수가 저장이 된거죠. 그러면 바로 1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A안에 고스란히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변수 B가 생겼죠. 그리고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A는 B다 라는 관계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어 변수 A에 담겨있는 값이 현재 1이잖아요. 근데 변수 A가 B와 같다고 하게 되면 변수 A에 담겨있는 값 1을 복제해서 일단 1을 만들고 그 1을 변수 B의 데이터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복제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un 레퍼런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반듯한 네모를 만들까요? 변수 A가 생겼고요. 변수 A가 생겼고요. 그리고 변수 B가 생겼습니다. 둘 다 데이터 타입은 A입니다. 즉, 클래스 A를 만든 인스턴스를 담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new A라고 하는 이것이 실행이 되면 자, 이 클래스 A의 인스턴스가 이 변수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컴퓨터 어딘가에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 변수 A는 클래스 A의 인스턴스를 인스턴스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 아주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만 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A가 B다라고 요렇게 해주게 되면 자, 변수 B에는 인스턴스 A가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변수 A가 가르치고 있는 인스턴스 A에 대한 주소값을 주소값만을 갖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는 주소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어 일단 주소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수 B.id는 2 라고 하게 되면 바로 클래스 A를 이용해서 만든 인스턴스 가 가지고 있는 어 변수인 id 값을 여러분은 e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변수 A.id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변수 A 역시도 바로 이 인스턴스를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출력하게 되면 바로 이 id 값이 2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것을 참조 영어로는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참조 레퍼런스 왜냐하면 얘가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값인 인스턴스는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변수는 그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값 뭐 주소라고 합시다. 자, 주소값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B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 바로 이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값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A를 이용해서 아이디 값을 바꾸면 그것은 곧 B를 바꾸어 바꾸고 B를 이용해서 이 인스턴스의 아이디 값에 접근을 하면 A를 이용해서 아이디 값을 바꾼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법, 이러한 방법을 참조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수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한다면 다시 말해서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A를 바꾸면 B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 안에 담겨있는 바로 1이라고 하는 그 값이 2가 되고 3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B를 바꿔도 역시 1에 담겨있는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수정한 것일 뿐 얘는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뉴로 객체를 만드는 데이터 타입 또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닌 데이터 타입 들은 여러분이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변수들은 예 어 그 인스턴스 그 객체를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에 대한 참조값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를 수정하면 얘가 가르치고 있는 인스턴스를 수정한 것이고 그것은 곧 B가 가르치고 있는 인스턴스를 수정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참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수업에서 복제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현재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자바에서 복제라는 것도 다른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제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참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화된 시스템에서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보다 전자화된 시스템을 더욱더 전자화된 시스템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제와 참조라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 안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 바깥쪽의 컴퓨터에서도 여러가지 구석구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비유를 동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죠. 가스 1 1 2